귀신 귀신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귀신은 있죠? 없다고 들으세요? 귀신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목 뒤에 점이 없으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지 않아요? 아니요 아니요 엄마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여기 목 점이 있어요? 종훈이도 같이 그러니까 귀 뒤에 점이 없으면 귀신입니다 종훈이 사장님이 되겠다 종훈이 사장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! 봐봐 있잖아 귀신이 돼있어 뭐가요? 그죠? 뭐가요? 귀 뒤에 점 없으면 귀신이요 진짜?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 뒤에 귀신이 없어 아니 뭐래 목 뒤에 점이 없으면 귀신이라던데 저는 아쉽게도 없네요 얘는 있거든요 뭐가요? 목 뒤에 점이요 형 귀신이에요?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네 내가 보여? 형 안 보여요 내가 왜 안 보여? 형 귀신이에요 이쪽으로 아니요 다 있어요 찾으면 다 있을걸요? 찾으면 다 있어요 헌터도 방금 없다고 했다가 제가 찾았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가 찾았죠? 진짜 있어요? 진짜 있어 제가 그린 거예요 뭐라는 거야 지울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?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네 지울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